아 박찬호 선수 덕분에 이제 노래가 조금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네 자 이어서 코믹캡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뭐 나몰라 패밀리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서 코믹캡슐이란 이름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 맞아 김태환 씨 섹스팩 있다고 복근 있대요 오늘 갖고 왔어요?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근데 이거 보여주는 순간 우리 누나들 굉장히 놀랄 텐데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여줘요 마음의 집이 다가가세요 우와 우와 이 정도 이 정도 그린 거야? 그린 거 아니죠 딱 이 정도예요 우와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역대 복근 보여준 것 중에 제일 즐긴 것 같은데 개그맨 중에는 최고야 근데 왜 만들었어요? 네 그냥 쉬는 동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 그럼 먼저 김범용 사진 입혔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